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안전 판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위원회 지침,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지침 중 관련 페이지 두 개를 복사한 화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침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네,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 3조에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규정 및 명령에 따라야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금융위원회 지침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추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은행에서의 그런 금융상품 판매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지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침에는 투자자와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에게 상품의 특성 및 구조, 위험성, 중도 환매, 환매 수수료, 환매 시점, 기준, 지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직접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가가 쟁점입니다. 바로 밑에 네모 박스 안에 금융위원회 지침 관련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상품 판매자가 기계음으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 다음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판매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조항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명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까 금융위원회 지침 직접 육성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로부터 초래한 손해 보상받을 권리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필요한 지식 정보 제공받는 수단으로 기계음의 빠른 설명은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보상에 관해서는 그 뒤에 자료 화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성실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죠. 17조 영상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젊은 학생들 하는 말로 빼도박도 못하게 이거는 은행법, 저기 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은행에서. 뭐냐?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 목적, 처분, 재산 상황, 취득 시점, 혹은 취득 경험, 아 시점은 아니죠. 취득 혹은 처분 경험, 즉 고객의 특성을 확인할 때 면담이나 질문을 통하라고 했습니다. 면담이나 질문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설문제나 태블릿 PC로 고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관련법 위반입니다. 다음에 설명 의무, 19조.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기계음의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것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거죠. 부담 권유 행위 금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난 손실 날 수 없다, 손실 난 적, 권적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부담 권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금지 조항을 어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6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 들은 피해자분들 별로 거의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유지 관리는 큰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죠. 19조. 설명. 성실하게. 자, 여기 보면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는 그 위반을, 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 즉 직접 설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부담 행위를 권유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손해를 처리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체크리스트는 지금 설명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표 하나로 정리한 거니까 직접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법에도 저촉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행법의 가장 중요한 제1조 목적에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손실 확률이, 최대 손실 확률이 100%인 초고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상의 근거, 관련 조항들 여기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나 규정, 지침들을 위반했을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배상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소비자 보호법 여러 항목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융당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몇 달 전서부터 이 금융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즈음해서 하나 둘씩 이제 금융당국자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을 언급하면서 은행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언론사가 이 기조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기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은행에 누가 투자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은 투자하러 가는 기관이 아니고 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맡기러 가는 겁니다.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세연 위원장의 주장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이 주장은 두 가지를 충족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초고위험 판매가 문제가 없다. 즉 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 두 번째 은행 직원이 직접 육성으로 설명했다 하는 것이 판명난 경우 또 증빙이 되는 경우. 연남과 설문으로 고객 투성을 파악한 경우. 판매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이세연 위원장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판매에서의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분은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세연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모를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해서일까?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건 투자자분들의 단순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단정해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권과의 공조 혹은 은행으로부터의 로비 가능성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조직을 보호하려는 충정 이해는 합니다.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 고려 ELS 상품 가입자가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순수한 충정 혹은 잘못된 판단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게 훨씬 편리하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말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 관련 법이나 조항들을 어긋난다는 걸 알면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런 가능성이 직권땡땡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고 또 여기서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직에서 입지 강화나 퇴임 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대응이나 이런 관련 자료를 찾는 사이트 같은 것들은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